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새해 첫날 바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제주도에 내려갔다. 왜 내려갔냐? 바로 제주 4.3 공원에서 4.3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4.3 관련해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주에 찾아오고 난 뒤에 이준석은 선대위 안에서 제 역할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당대표로 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이렇게 제주 4.3 유족과 소통 등 제가 할 일을 하겠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자기가 제주 4.3 공원을 방문하고 또 유족들에게 관련된 소통을 하는 게 자기 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새해 첫날 제주를 찾은 이유는 과거사 문제 중에 저희가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 할 문제로 4.3과 그와 연결된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지난해 12월 9일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한 것은 여야의 합의로 가능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4.3과 여순을 망라해서 동백꽃의 아픔을 지닌 분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백꽃의 아픔을 지닌 분들과 함께하겠다. 이 끈은 지금 제주 4.3 희생자들이 동백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보상금으로 9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졌지만 그러나 과거 대법원 판례와 비교했을 때 많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제주 희생자 친족 범위를 인정하는 부분 등 더 많이 노력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2022년 첫 일정을 지방 그것도 제주에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한가하게 이건 한가한 일정이라기보다도 이런 제주에 내려갈 만한 상황인가. 그러니까 제주 4.3을 챙기는 것은 서울에서도 챙길 수 있고 서울에서 그야말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만나서 이 입법활동을 도와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당의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당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 완전 이준석 이슈를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는 아침에 국립현충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당에서 신발을 벗고 컨절을 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국민들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 컨제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신발을 뽑고 컨절을 할 정도로 위기의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기사의 절반 정도를 쭉 떼가지고 지금 이준석은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시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도록 뭐 특별히 거기에 지금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날이 추워서 제주도 따뜻한 곳에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지금 사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너무나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거 방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내려가면은 기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제주도까지 따라와서 자기를 취재할 줄 알고 이렇게 지금 기자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관심은 윤석열 후보와 정반대되는 아니 윤석열 후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와 관계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주에 내려갈 문제인가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기 후보가 나와 있는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 밀어달라 지지해달라 이걸 호소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제주에 내려가서 제주 사삼에 대한 보상이 뭐 시원찮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기 내려갔는가 자 천안한 폭침으로 숨졌던 사람들 또 연평도 폭염 거기는 관심이 없나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가 내려간 건 갑자기 제주도 내려간 거는 이제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이 한겨울에 지금 추우니까 잠깐 거기 언론들 주목받고라는 뒤에 지금 말하자면은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행태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밀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와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절치부심해서 정권을 교체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저 따뜻한 데가 가서 제주사삼 뭐 더 많은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사삼은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가서 뭔가 제주사삼과 관련한 이벤트나 계기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어필하려고 하면은 전환한 폭짐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의해서 많은 도발을 받았고 또 이 목함 지뢰를 위해서 뭐 발이 잘렸던 그런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이게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했던 사건 아직도 그 아들과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 왜 피살당했는지 왜 정부는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는지 이게 나라가 할 일인가?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다는 국군 통수권자가 왜 그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나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답을 받았는데 내가 챙기겠다.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챙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편지를 반납해버렸습니다. 반납. 이런데 지금 이렇게 이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된다 하는데 그 정권 바꾸는데 대표적으로 소금을 뿌리고 있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 그러니까 새해 초부터 이렇게 정권교체의 여론을 만드는데 지금 당대표가 저기 내려가서 제주 4.3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거기서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준석 가는 데는 기자들이 뭘 물어보느냐. 제주 4.3은 참 잘못된 거죠.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이준석에게 윤석열을 왜 안 돕나? 언제 복귀하나?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준석은 나는 그 사람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지금 가서 역할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 윤석열을 공격하고 윤석열 선거에 죄를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빨리 이 대표를 끌어내려야만 윤석열 후보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이 댓글들로 보면 빨리 이준석은 빨리 물러가라. 사라지라. 사퇴해라. 소환해라.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할까?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당대표가 된 것 아닐까?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본인은 이 선대위를 맡고 난 뒤에 자신이 장악력, 그립을 강하게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떤 그립을 장악했으며 어떻게 야단했으며 어떻게 이준석을 지도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오히려 이준석과 김종인은 서로 소통을 차주했습니다. 이준석이가 당 여기 선대위에서 빠질 때도 김종인과 전화해가지고 통보도 하고 상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도 먹었고 또 어제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뭐 그 사람이야 원래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측에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했으면 김종인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그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이 상황에서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동벽꽃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땐가? 정말 한심한 이준석. 빨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당원들이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